안녕하세요. 역삼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삼 이야기로 풀어본 오늘 유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립경주문화재원고서가 경주 쪽샘 44억원의 발굴 성과를 정리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발굴은 황남대청 조사 이후에 40여 년 만에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신라의 특특한 요지인 돌무지 덧널무덤을 완전히 해체해서 그 전모를 밝혀보겠다라는 야심찬 학술조사였습니다. 한 고분을 10년간 발굴한 것도 그렇고 발굴 현장을 돔으로 씌워서 현장을 보호하고 일반 공개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노출 유구와 출토 유물은 건건히 화제를 뿌렸습니다. 2019년에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연상케 하는 신라 행렬도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왔죠. 금동강과 금드리개, 가슴걸이, 은허리장식 등 장신구 세트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고분의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돌무지의 규모가 금관총과 서봉총 등 왕릉급 고분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돌무지의 무게만 해도 5톤 트럭 198 때문에 달합니다. 반면 출토품은 한결같이 아담 사이즈였습니다. 금동강의 높이는 물론이거니와 허리띠의 폭도 다른 고분 출토품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여성의 표지유물인 은장도도 보였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주인공을 150cm 안팎의 공주로 추정했습니다. 또 주인공의 발지 쪽에서 확인된 바둑돌이 특히 눈길을 끌었죠. 이와 같은 발굴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요 며칠 전 10년의 발굴을 끝내고 성과를 총정리한 시사회가 열린 겁니다. 출토효물을 보존처리해서 복원한 결과물이 눈에 띄더군요. 우선 비단벌레 꽃잎장식 직물 말다리가 돋보이더라구요. 엄청 화려한데요. 그러나 복원품을 보면 아 이것은 실용품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됩니다. 직물의 복원품도 예쁩니다.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세가지 색상으로 무늬를 만든 참색 경금을 한번 보십시오. 금동관 주변에서 폭 5cm가량의 머리카락 다발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황성분이 검출되었고 주변에 두개골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1cm 두께로 모발을 모아서 직물로 감거나 장식간 흔적으로 보입니다. 헤어스타일도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목간 바닥의 크기 등을 정밀 조사해서 주인공의 키를 다시 재봤는데요. 3년 전 추정치보다 작은 130cm 정도로 수정했습니다. 나이는 10살 전후로 추정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쪽샘 44호 분의 주인공은 5세기 말에 상하한 10살가량의 신라 공주로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쪽샘 44호 분 발굴 결과를 보고 불현듯 떠오른 경주 거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금영청입니다. 금영청의 주인공이 5살가량의 어린 왕자로 추정되거든요. 일제강정기인 1924년 발굴된 금영청에서는 금간을 비롯해서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 팔찌와 같은 순금죄, 장신구가 쏟아져 나왔죠. 특이하게도 금방울, 즉 금령이 출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영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라 고분의 주인공 성별을 구분할 때 가는고리 귀걸이와 큰칼이 나오면 남성으로, 그리고 굵은고리 귀걸이와 작은칼이 나오면 여성으로 판단합니다. 금영청 주인공의 머리쪽에서는 가는고리 귀걸이가, 허리침에서는 장식달린 둥근고리 큰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추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금영청 주인공의 키와 나이는 어떻게 추정했을까요? 주인공의 자리에서 노출된 각종 장신구로 추정했는데요. 머리와 허리, 발을 잇는 장신구의 간격은 90cm를 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키가 90cm 안팎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금간의 크기도 다른 고분의 출투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머리통이 그만큼 작았다는 뜻이죠. 금 허리띠도 상당히 작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왕제의 무덤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다른 곳의 출토 사례와 비교해서 90cm 정도의 신장이라면 대략 5, 6세 정도의 어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0살 공주의 무덤으로 보이는 쪽샘 44호와 5살 왕제의 무덤으로 판단되는 금영청은 불과 34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무덤 조성 시기는 대체로 쪽샘 44호 분이 5세기 말, 그리고 금영청이 6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연대를 비교할 수 있는 급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장 유무입니다. 신라에서 순장은 502년 국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영청에서는 순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쪽샘 44호 분에서는 5명에서 6명 사이가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인공 옆자리의 공간에서 귀걸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주변 석단에서도 귀걸이 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순장자를 배치했다는 이야기죠. 만약 쪽샘 44호 분의 주인공이 502년 이후에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명에서 6명이라는 아까운 인명이 순장이라는 야만적인 풍습의 희생양은 되지 않았겠죠. 주인을 위해서 속절없이 따라 죽어야 했을 가련한 순장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럼 10살 공주와 5살 왕자가 어느 임금의 자녀였을까요? 백제 무령왕능처럼 내가 무령왕이요 하는 명문 지석이 나왔다면 또 모르죠. 그렇지 않으니까 무덤 주인공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만약 쪽샘 44호 분이 5세기 말에 조성되었다면 그 시대를 다스린 임금은 소지왕입니다. 21년간이나 제외한 임금인데요. 그런 면에서 쪽샘 44호 분의 주인공은 소지왕 때의 공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영충의 주인공인 5살 왕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순장제도를 국법으로 금한 지증왕 때의 왕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증왕이 순장제를 없앤 뒤에 시범 케이스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는 무덤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 금영충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구미 경주박물관이 2018년부터 금영충을 재발굴했는데요. 그 결과 경주의 단독거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봉황대와 그리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거분 두기 사이에서 금영충을 비집고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하죠? 지름 30미터가 넘는 거분 즉 금영충을 왜 그 비좁은 틈에 굳이 입주시켰을까요? 혹시 금영충 주인공 즉 어린 왕자의 예기치 않은 죽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즉 봉황대의 주인공 그것이 소지왕이든 아니든 주인공이 사랑했던 왕자가 갑작스럽게 죽자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내준 것이겠죠. 그 왕자를 기존에 조성된 두 무덤 앞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쪽샘 44호분의 열살 공주는 그래도 죽음을 준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쪽샘 44호분은 주변의 고분과 중복 없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비록 열쇠 안팎의 어린 공주가 병은 걸렸지만 그래도 죽음을 맞이할 시간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병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서 무덤을 조성하고 유물을 차곡차곡 쌓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같은 왕자 공주였지만 신부는 아무래도 왕자인 금령총의 위기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5살 왕자는 금관을 그리고 10살 공주는 금등관을 쓰고 나왔기 때문이죠. 두 고분의 특징 유물도 흥미롭습니다. 쪽샘 44호분에서는 행열도 도기와 비단벌레 장식 말다레, 1500년 전 머리카락 그리고 삼색 직물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10살 공주의 무덤에서 출토된 바둑돌이 특히 눈에 띕니다. 요즘 세계바둑계를 풍미하고 있는 최정구단이 연상됩니다. 신라판 최정구단이다 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굴단에서 미는 유물이 돌절구와 공이인데요. 이 유물이 약재를 조제하는 데 사용한 약용 절구였다면 어떨까요? 병에 걸린 어린 공주를 위해서 약을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주가 죽자 그 절구와 공이를 묻어줬다 라는 스토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살 왕자의 무덤인 금룡층은 어떨까요? 첫 번째 특징 유물이 금룡 즉 금방울입니다. 금방울은 주인공의 허리침에 매단 것과 금간에 달린 것 두 종류가 출토되었는데요. 그리고 흑방울도 10점 정도 확인됐습니다. 흑방울 속에 소리를 내는 용도의 흙거슬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인공인 5살 어린 왕자가 흔들고 놀았던 금방울과 흑방울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금룡층만의 시그니치 유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기마인무령 도기입니다. 5살 어린 왕자의 머리맡에서 확인된 기마인무령 도기는 두 점이고요. 한 점은 주인상이라고 하고요. 다른 한 점은 그 주인을 따르는 하인상 혹은 시종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 기마인무령 도기가 마치 누군가를 모델로 만든 인상이 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델은 금룡층의 주인공인 5살 어린 왕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승으로 떠나는 왕자를 하인이 안내하면서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국법으로 언급한 순장제도를 이런 식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금룡층에서는 유독 말과 관련된 유물이 많았는데요. 제갈과 안장, 발걸이, 말띠 꾸미개 등 최소 3개 세트의 말 갖춤새를 묻어주었습니다. 말탄이의 최고를 알 수 있는 안장과 발걸이가 어린이용인 것도 특징입니다. 또 남은 높이가 56cm에 달하는 압도적인 크기의 말모양 도기도 출토되었습니다. 이 말은 메롱하듯이 혀를 쑥 내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이 있죠. 1500년 전에도 죽은 5살 어린 왕자를 위해서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말관련 용품을 넣어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의 사인을 낙마사고로 추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고구학적인 유물을 토대로 펴본 상상의 나라입니다. 두 무덤은 공간으로는 340m, 시간으로는 30년에서 40년의 간격을 두고 조성됐죠. 그러나 10살 공주, 5살 왕자의 그 짧디 짧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1500년 시공을 초월해서 거의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